네 거꾸로 교실 물리 2 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일 영어로 work 라고 하죠 자 일의 정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은 물체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그 물체에게 우리는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그 힘이 한 일의 양은 힘의 크기와 힘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w 는 fd 이런 형태로 이야기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평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다라고 볼 때 이 물체에게 오른쪽 방향으로 f 만큼의 힘이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거리가 d 만큼 이동을 했을 때 이 힘이 물체에게 해준 일의 양은 fd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작용하는 힘을 통해서 물체에게 전달이 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물체가 일을 받게 되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힘이 힘이 물체의 속도 변화를 가져오죠 자 힘은 뭐의 원인이라고 그랬나요 가속도의 원인이라고 배웠었죠 힘은 가속도의 원인 그 말은 물체는 속도가 변화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속도가 변화된다는 얘기는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힘이 어떤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되면 그 해준 일 만큼 운동 에너지는 변화된다 라는 거죠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힘의 방향이 항상 이동하는 방향과 나란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밑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얼음판 위에서 아빠인지 오빠인지 잘 모르겠는데 썰매를 탄 아이를 끌어주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힘은 수평면에 대해서 세타 각도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타 각도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썰매는 수평면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때 작용되는 힘이 수평 방향으로 얼마만큼 작용되는가에 그 수평 방향 성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평 방향 성분은 힘을 분해해 보면 fcos세타만큼 힘이 작용이 되죠 그 힘이 작용이 되면서 거리 d만큼 이동이 된 거니까 그때 해준 일의 양은 fcos세타 d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 순서를 좀 바꿔 가지고요 fdcos세타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때 세타 각이 0도에서 90도 사이면 세타 각이 0도에서 90도 사이면 1의 부호가 양수가 되죠 코사인 값이 양수니까요 자 반대로 그 다음에 만약에 세타 값이 9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 각이 90도가 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1이 0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그 힘이 물체에게 해준 일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타 각이 90도보다 클 경우가 있습니다 90도보다 큰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1의 부호도 음수가 됩니다 자 1의 부호가 양수가 되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물체가 일을 받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체가 일을 받다 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w 1은 0이다 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 1이 음수가 나온 것은 일을 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표현법이 약간 다르니까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일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받다 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일은 힘을 통해 물체에 전달되는 에너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의 부호가 양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에너지를 에너지가 더 증가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더 큰 에너지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일을 받아야 되겠죠 에너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을 받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의 부호가 음수가 되게 되면 전달되는 에너지가 음수다 라는 얘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물체에게 에너지를 전달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소비가 되는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외부에다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일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표현법 이해 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일과 운동에너지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썰매를 일정한 힘 F로 밀면서 거리 D만큼 이동시켰을 때 썰매의 나중 속도가 V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힘을 작용했잖아요 일정한 힘을 작용하게 되면 물체는 무슨 운동합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등가속도 A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수들이 썰매에게 한 일의 양은 우리가 일의 정의대로 W는 FD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F는 MA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MAD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일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에서 세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인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은 EAS 그 공식을 사용해 본다면 사용해 본다면 A가 얼마가 되나요 여기서 A는 2D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 되죠 자 이때 V제로는 0이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V제곱은 2AD가 되는 것이고 이걸 A로 해가지고 이 공식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M2D분의 V제곱 곱하기 D가 되면서 지워지고 그러면 2분의 1 MV제곱이 되는 거죠 즉 어떤 물체에게 일을 해줬을 때 일을 해줬을 때 정지한 물체에게 일을 해주게 되면 물체가 속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 갖게 되는 운동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바로 그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방금 이제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체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받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0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식이 됩니다 좀 전에 위에서 봤던 식에서 W는 MAD에서 A는 방금 살펴봤었죠 M2D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D가 되잖아요 B가 지어져서 D만 지워지게 되고 M2위를 M2M2M0 2크2M2M2 states 이것을 일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물체가 받은 R자 1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를 한 것 같다. 자 여기서 R자 1이라는 개념이 약간 모호하잖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하나의 힘만 받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이 되게 되면 각각의 힘들이 그 물체에게 일을 각각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각각의 힘이 한 일을 모두 더한 그 일의 양을 R자 1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자 1, W는 모든 힘의 합력 곱하기 이동한 거리 D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합력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도 적혀있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힘이 물체에게 한 일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표면에 놓여져 있는 질량 M인 물체를 서서히 들어올려서 일정한 속도로 들어올려서 어느 높이 H까지 옮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높이 H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물체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이 물체에게 작용이 되는 R자 힘이 얼마라는 얘기인가요? 0이라는 얘기죠. 즉 이 물체에게 작용이 되는 중력이 Mg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의 크기도 얼마다? Mg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본다면 우리가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Mg가 되겠죠. 자 이때 물체에게 작용되는 힘의 두 가지 형태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Mg라는 힘으로 높이 H만큼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Mg라는 힘으로 또 높이 H만큼 끌어올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힘이 한 일의 양이 결국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와도 물체에는 속도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어떻습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결국 0이 되잖아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의 부호를 이야기할 때 1의 부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F, D, 코사인 세타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세타각이 0도에서 90도 사이면 1의 부호는 양수 그 다음에 세타각이 90도보다 크면 1의 부호는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은 위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로 끌어올리는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힘이 하는 일의 부호가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 중력이 이 물체가 이 위로 끌어올려져 가는 동안에 중력이 하는 일은 이동하는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은 서로 같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둘의 합이 0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얘가 1kg이고 1kg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20N의 힘으로 20N의 힘으로 1m를 끌어올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1m 지점에 왔을 때 이 물체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은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물체가 받은 총 일의 양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20N의 힘으로 몇 미터? 1m를 끌어올렸고 그 다음 중력이 또 작용이 되죠. 몇 뉴턴입니까? 예 10N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0N의 힘으로 1m를 가는거죠. 그럼 물체가 받은 총 일의 양은 10J이 됩니다. 10J 자 10J이라는 운동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1분의 1 mv제곱 공식을 쓰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의 제곱 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v는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되겠죠. 2루트 5 m per sec 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그 물체가 끌어올려졌을 때 속도가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꼭 이 방법으로 풀지 않아도 답은 구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해볼 수도 있을까요? 힘과 가속대 법칙으로 널 맞은지 구할 수 있어요. 보세요. 위로 20루튼 아래로 10루튼이니까 물체가 받은 알자 힘은 몇루튼이다? 알자 힘은 10루튼이죠. 10루튼이 1kg에 작용이 됐으니까 가속도는 얼마? 예 가속도는 10m per sec 제곱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은 2as 공식을 써봤을 때 처음 속도는 0이었고요. 가속도는 10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1m니까 여기 이 공식에서 v는 루트 2 곱하기 1 곱하기 10 해서 똑같이 루트 20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방법들로 풀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일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배우니까 일에너지 정리로도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